제가 헷갈린 부분이 이런 노래 만들까, 나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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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한 번 말을 할까? 이쪽으로 나오면 왜 연락이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야, 그러면은 일부러, 일부러 발전기 혹시 연락 좀 되나? 혹시 연락 좀 드릴 수 있나? 아니면은 뭐 네이 씨에 전화한다고 하지 않았어? 잘 지내나? 아, 전화한 전화한 소리 잘 지내셨지 이렇게 1. 2. 2. 3. 좀 앞으로 터들까? 3. 3. 3. 맞지? 앞으로! 앞으로! 해보자! 끝났다! 4. 5. 5. 5. 5. 5. 5. 여보세요! 어? 괜찮은데요? 난 그렇게 해야지. 하하하 셀카 셀카 여보세요? 된 것 같아 됐어 아니면 카메라가 더 움직이면 아 무빙을? 너무 가만히 있어서 진지해보이네 그럴 수도 있어요 고정 쓰셔서 네 아 이거 10분만에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안 끝나지네 오히려 원래 1시간 예상했어요 이게요 별거 아니고요. 그냥 요즘에 좀 뭔가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거 없나 하고 재밌게 그냥 저희끼리 만들어서 장난치고 이런 거라서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 밥 먹자. 한 번 찍고. 쿵탕탕. 따라라락 따라라락. 따라라락. 어 맞아 맞아. 쿵탕탕. 그 다음에. 오엔 오엔. 따라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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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탕탕. 틀르륵. 빵 끝. 탕탕탕. 뿜. 뚱뚱. 탕탕탕. 따라라락. 따라라락. 딴딴. 주. 빵. 그 다음에 와서. 따라라락. 딴딴. 딴. 자. 그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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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냥 감사바. eu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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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f같은 climiiiumiiiiiiiiitinicaa Noti outdoorsyiiiiiiiiiiiiiseiioiityiikioiiiiitinicaa n-eituiiiinicaa mahat mesmoiiiiinaisiiiiiitinicaaonget Sukろ vituniminiiiitinicaa95tiinicae patientsDEMIiiiiitinicaa questo leogonop mieiiiiitinicaa 너무 찍겠다, 이거. 너 나 무시해? 어? 내가 두 번 벗겨 못할 것 같아? 뒤에는 힘이 다 빠져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차라리? 어. 딱 처음 거랑 한 세 번째 거가 제일 예쁠 듯.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칠 줄 알았어. 여기서 웃겼어. 아쉬워 보였어 되게, 표정이. 오케이. 네. 할 수 있지? 어, 그럼. 할 수 있지. 털린 게 보이는데, 이게 전체 배경이 잡혀있었다. 괜찮아. 오케이, 이걸로 가자. 이걸로? 오케이. 어, 끝났어? 끝났어요. 아쉬워요? 한 번 더 해요? 킥 해놓고 한 번. 진짜 딱 한 번 봐. 오케이, 더 잘 담아두세요. 뭐라는 거야? 힘들 때 나는 바보가 있어. ㅎㅎ, 그니까 안무를 누워서 추는 안무를 쪄는 거야. 아니 안무는 없어. 계속 누워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하루에 7시간씩 연습하는 거?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뭔가 공기되는 건 없어. 참으로 슬픕니다. 다음 인스타에 올라가는 영상은 노래로 합니다. 너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끼손가락부터 드르르륵 한번 하고 밖으로 딱 뺄 거야. 그다음에 주먹 쥐고 손 올리고 그다음에.. 나 새끼손가락이 안 닿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걸 왜 안 닿아? 잠깐만. 조금만 올려. 달 정도만? 다 다. 충분히 다. 이렇게 하면 안 닿아. 그러니까 높이 올리지 마. 아니 뭔가 이렇게 딱 올려야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닿는 게 어이가 없네?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은 계속 내려가면서 그다음에 아련하게 득 주고 뒷구르기 하면 돼. 그 아리아나 그란드의 코러스로 바이브레이션. 이거 하면 되는 거지? 물고기 하고 그리고 일어나면 돼. 쭉 일어나서 그다음에 너가 제일 안 닿을 수 있는 공중기. 가능한 공중기. 잠깐만. 어느 방향으로 일어서서 어느 방향으로 착지해요? 지금 우리가 카메라가 이거는 이렇게 찍다가 앞으로 나가면 되네. 앞으로 나가면 돼. 셋. 오. 오. 아. 오케이. 똘비. 똘치. 똘치. 똘비. 똘비인가? 아빠가 돌돌끼네. 동작이 좀 뭐 하든가 하고 여기서는 그냥 감정만 좀 보였으면 돼요. 여기는 그러면 비트 최대한 안 잡을 때. 비트 잡아도 되는데 약간 그 탁탁탁 이런 거 말고. 해도 뭐 이렇게 쿵쿵. 감정 좀 보이는 거 있잖아요. 빡세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있으면 내려가고 여기부터는 춤 안 춰어도 될 거 같아. 아 스토리도 다 누워가는 거잖아. 이 앵글 진짜 좋아. 맞아. 나도 여거랑 이태 같은 거. 이런 거. 막. 마지막은 좀 감정적이어도 될 거 같아서. 막 이거를 더 꼬았으면 좋겠어 막. 막 위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막. 올라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잡자 마음이니까. 내 마음 변하지 않아니까. 이거 잡아야 될 거 같아. 오케이. 완전 내 취향 안무. 근데 니 취향으로 하면 좋지. 아무튼 내 취향. 팔자. 팔자. 꼼. 칼. 칼. 진짜 너무 세게 앉지 말고.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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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이거 사장하는 거 어때? 좋아요, 좋아요. 여기만 한 번 더 틀릴게요. 여기만 더 틀릴게요. 오, 좋아. 좀 더 카메라 보다도 좀 더 심플하게 하는 게 더 낫나 싶기도 하고 그래? 속도만 좀 늦춰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도 움직일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도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디테일이 되게 작잖아.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 정도? 한 번 해보자. 찍어보자. 그거를 가운데서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다 보이고 천천히 도니까 이게 다 보이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 돌았어. 한 번 해봤어. 한 번 해봤어. 빨라. 빨라. 어. 행복하게 태울게. 네. 파이팅! 파이팅! 네. Hide. 다이애 이곳에 왔는데 안 보이는구나 그냥 누워 있을걸 이 꽁지 땜에 이만큼 뜨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좋은데? 네 좋다 오 좋은데? 한 두 번만 더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만 여기만 조금 더 세게 할까? 여기만 조금 더 세게 달리고 여기 몸을 그냥 풀어버려 그냥 다 줘버려 네 딱 그 정도 이렇게 이번 때 더 깔끔하기는 생겨요 두 번째 이거? 한 번 더 해보고 끝내자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자 그래도 연습 제일 많이 한 보람이 있다 코레그래피 많이 있지 그렇게 난 분량이 많이 없다 내꺼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 분량은 중요하지 않아 같이 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미미가 중요한 거지 절정은 짰으니까 그쵸 진짜 힘드네 이거 추는 게 재밌긴 한데 잘 해보자 갈게요 안녕 Lite 끝이 strikes we can stop me up 끊었어 웨이브도 이렇게 더 잘 되는 것 같기는 이게 깔끔해요 마지막 골로 가자 마지막 됐다 아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콜라보였습니다 좋았다 진짜 이번 거 네 여러분 이번에는 아리아나 그랜드랑 저스틴 비버 노래의 스타브위디오라는 곡에 춤을 췄는데 어쨌든 이게 무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비슷한 요소들을 좀 배웠던 것들을 좀 넣어서 좀 제가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포인트를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이번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번에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또 마지막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품이라고 하긴 그런데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머리만 너무 큰가? 인사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구박.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거구나. 아휴 duele 먹는 거고 있어? 너무 힘들어. 여기있다. 귀엽다. 저기... 영어 포스터같이 차 올라갑니다. 1% 70%ения 그게 부르잖아노래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I never let you go I never let you go 부르잖아노래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그게 부르잖아노래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괜찮다 귀엽다 좋다 좋은데 좋은데? 나중에 나 할 때 인사를 하나 해줘 자 하자 5, 6, 7, 4, 4, 2, 3, 4, 1 알자 그렇지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I never let you go 이거 빨리 찍고 얘기하자 찍어봐 나가 그게 엄마야 빨리 찍고 I never let you go I never let you go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I never let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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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I never let you go I never let you go he ridge 이리 와. 우리가 이거 안에 들어가야 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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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내가 이러고 있을게. 알았어. 그러고 이렇게 하고 같이 나가면 돼. 오케이. 정말 너무 första. 정말 더 잘 collated. 정말 진짜 소 offered. 네버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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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좋은데? 됐어 이걸로 하자 오케이 자연스러워 너무 귀여워! 야 태화! 덕분에 한 방에 끝났다. 네 그동안 제가 SNS에 This is Jimin이라는 해시태그를 걸고 춤 영상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사실 이 Closer Than This라는 제 곡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춤 장르를 찍으면서 빌드업을 이렇게 했었는데 드디어 대망의 이 곡을 공개하게 되었네요. 군대 들어가니까 그전에 좀 재밌게 이런저런 컨텐츠를 하려고 했었던 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은 되게 재밌게 그래도 아미 여러분들께서 즐겨주시고 이쁘게 봐주시는 거 같아서 좋았고 이번 것도 군대 잘 갔다 오겠다는 내용을 담은 여러분만을 위한 곡이니까 노래도 춤도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This is Jimin이었고요. This is Jimin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Icha. It's not my heart. I still want to know when I got a fan from this run. It's just one of the time. I hope you're not going to play with me. I can't understand, but I'll run away. I get an extra minute, but I'm not going to miss you. It's fine. I'm gonna miss you. You wanna miss you?